네, 지금 여러 번 그 말씀 드렸는데 일단 확진돼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증상 없으면서 24시간으로 두 번 음성이면 퇴원한다, 격리 해제다 우리나라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10케이스 정도가 음성으로 태어난 후에 다시 양성이 돼서 확진된 케이스가 10케이스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도 이미 여러 리포트에서 광둥성에서는 한 14%다 또 어떤 보고에서는 3 내지 10%다 그러니까 확진 치료받고 호전돼서 음성이 된 다음에 퇴원했는데 1, 2주 사이에 다시 양성으로 되는 사례가 중국에서도 쭉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되고 나서도 한 2주 정도는 자가 격리하고 2주 시점에서 확진 검사를 다시 하자 이런 것이 중국의 일부 가이드라인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치료하고 회복돼서 나가는 분이 5천 명이 넘었잖아요 5천 명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이 음성으로 됐다 양성으로 되는 사례들이 계속 속출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럼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감염됐던 바이러스가 치료하고 좋아지면서 바이러스 숫자가 줄어들어서 PCR 확진 검사에 검출 1개 밑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그 음성이죠 그럼 퇴원해서 일상생활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양성으로 되는 증상이 있든 없든 양성으로 되는 이걸 이제 릴랩스라고 합니다 재발이라고 하죠 재활성화가 돼서 재발된 같은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재발, 릴랩스라고 하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처음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치료가 돼서 깨끗해졌어요 일상생활하면서 또 다른 환자로부터 코로나19를 감염된 케이스죠 이걸 재감염, 리인펙션, 재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가능성은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초기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다시 증식돼서 나올 재활성화 내지 재발 감염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의미는 뭐냐 이것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전염성이 있다면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감염은 소스가 돼서 또 환자들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염성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렇긴 한데 중국에서의 많은 보고도 전염성은 매우 낮다 전염성이 과연 그렇게 활발할지는 좀 의문이다 하는 쪽의 보고들인데 아직도 해결은 명확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재감염, 아니 재발 재발 또는 재감염 사례가 지금 음성에서 양성 사례들을 좀 보건 당국은 잘 모니터 해가지고 혹시 이분들로부터 2차, 3차 감염 또 생기지 않나를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참 우리가 감염병의 상식을 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신종 바이러스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지 100일도 안 된 상황이니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뭐 이국의 자료든 우리의 자료든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감염이 됐다는 건 이분들 한 번 알았을 때 항체가 안 생겼다고 질문을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그 항체가 생겼더라도 그게 방어 능력이 없다고 질문을 드릴 수 있나요? 네, 이제 그것도 뭐 100만 불짜리 퀘스천이고 계속 질문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감염병이든 앓고 나면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재감염을 막는 방어항체라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이제 홍역 같은 경우 홍역 앓고 나면 평생 다시 안 걸리죠 항체가 생겨서 방어를 해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여러 연구들이 감염되고 나서 일주 말 정도에 항체가 생깁니다 우리가 IgM 또 IgG라고 하는 두 가지 항체가 있는데 IgM은 좀 일찍 생기고 IgG는 늦게 생겨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IgG 항체인데 그래서 2주 정도 말에 되면 거의 90% 이상 항체가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생깁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재감염을 예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감염 예방하는 항체일 텐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또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IgG 자료도 보면 일반적으로 면역저한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항체가 잘 안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항체가 잘 안 생기겠죠 그 얘기는 다시 재감염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생긴 항체가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홍역 같은 경우는 앓고 나서 생긴 방어항체는 평생 가거든요 거의 평생 가는데 지금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몇 달 1, 2년 오래 지속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수개월 지속되고 항체가 없어지면 내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전히 이것도 수습객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아직 100일이 안 됐죠 앞으로 쭉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됐든 얼마를 쭉 팔로업을 하면서 추적을 하면서 항체 측정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재감염되는지도 모니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이 항체가 과연 얼마 이상 항체가 있을 때 방어가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여름에 좀 스그러들었다 겨울에 다시 올 거다 뭐 이런 추측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에서 이제 항체가 얼마나 형성이 되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항체가 얼마 정도 돼야 이게 방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